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왕쥬 유튜브 머리 빨리 기르는 법 뭐가 있을까요? 솔직히 나는 머리를 빨리 기르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만약에 야한 생각하는 만큼 머리를 기른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지금 질질 끌고 다녀 길에 질질질 머리카락 정말 미친듯이 끌고 다닐걸? 내 키보다 더 길걸? 머리 길이가? 나 진짜 많이 해. 정말 많이 하거든? 근데 머리 길이랑 야한 생각은 솔직히 모르겠어. 그건 잘 모르겠고 머리를 기를 때는 참을성이 가장 중요해. 참을성. 의지가 강해야 돼. 여자들이 이제 머리를 딱 기르려고 단발인 여자가 있어. 이 정도 길이인 여자가 있어. 아 나 이제부터 머리 길러야지? 이러고서 여기에서 기르려고 막 길러. 기르다가 한 2쯤 오잖아? 어깨쯤? 어깨쯤. 이쯤에서 한 이 정도. 이 정도쯤 오면 걸리적거리는 거야. 이만큼 오면은 아 그냥 자를까? 이거를 못 참아서. 이때. 이때를 참아야 돼. 이때. 여기가 가장 위기거든? 이만큼 남았을 때. 아 갈까? 그냥 잘라버릴까? 아 이거 너무 걸리적거리는데?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? 아 그냥 자를까? 말까? 자를까? 말까? 이러다가 잘라버리면 끝이야. 여기서 참아야 돼. 여기서. 여기서. 여기서 참으세요. 여기서. 여기서 참으면 그 뒤로는 쉬워요. 그 뒤로는. 그 뒤로는 기를 수 있어요. 여기서만 참으시면 돼요. 화이팅!